야아 고인이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이게 미쳤나 도와주니까 딱 돼 딱 돼 멍청한 늑대인간 녀석 거기서 역시 마블보다 잘 쏘는구만 감히 농민들 뒤로 숨어? 건망진 녀석 나 갈거야 빨리빨리 태워주세요 나 어디였는지 기억 안나는 던스타였나? 던스타였던 것 같다 도라에몽 상작 해야죠 이야아 너무 아름답다 야 이 정도로 봐주겠네 당황스럽구만 대장관 가서 좀 팔고 오죠 이야아 잠깐만 어 너 자꾸 나 탐나게 한다? 이렇게 매력적인 걸 보여주면 어떻게 나한테 갖고 싶게 무기적은 관심 없고 야 내놔 매직 오크라 이 말이야 어우 어깨뽕도 있어 다행이야 장갑이랑 신발이 부족한데 단전 열심히 돌면은 나름 모르겠다 23까지 올라갔네 20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하 아 이제 신비한 구석 음 전습생 소비 여담이지만 신비한 구석으로 데미지가 10이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굉장히 셉니다 초반에 데이드릭 정도의 데미지였나? 아 깜짝이야 게임에서 개소리 들리는 거 개놀랐네 야 익숙하지 않았네 소환도 쓸 수 있고 이제 빨리 마법학원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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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이번엔 중갑 입고 체력 찍으면서 만화로 다 못잡는 녀석 나오면은 지팡이도 죽인다 이게 마법사지 마법사 하면 역시 마법 아이템도 활용한 전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적이 함정 설치하고 암기에 독발라 찌르는 것처럼 마홉사는 이제 매직 아이템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게 내 몸에 깃들어 있는 만화만으로 싸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도 있는 세계에서 선생님 학생이 다 안왔어 교장님이 제일 먼저 왔어 나 이제 방정하고 싶은데 아까 너무 오래 썼어 크리에이터 종족 정하는데 피곤해 아 졸려 싸우싸를 깨면은 냉기의 형태를 먹어서 공짜로 수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야 나 파괴 좀 두 개만 더 올려줘 아 파괴가 진짜 안오르긴 안오른다 아까 입부에 있던 녀석이 파괴선생이죠 함정 설치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함정 별로 안센데 이 게임에서 사실 화살을 가고 말지 이번 저기 언데드니까 필요 없죠 화염만 있으면 되죠 그럼 화염마살 하나만 사가자 화염마살 아 나 돈 이렇게 없어? 내놔가 야 화염마살 진짜 오랜만에 쓴다 화염마살 자체를 안좋아서 거의 안쓰거든요 이제 광분이 안통할거에요 슬슬 항분을 빼고 화염마살을 얻도록 하죠 최하급 언데드도 안통할텐데 일단은 들고 가자 쟤 뭔데 저렇게 열심히 싸우냐 쟤 뭐냐 롤랜드인줄 알았다 야 1레벨 산적이야? 오쭈 실하냐? 오쭈 이 녀석 안되겠구만 칼전으로 간다 딱 돼 이 녀석 내놔 서른늑대는 힘든데 서른늑대는 오반데 이제 파괴맙을 좀 써서 숙련도 좀 올려야겠네요 너무 적네 숙련도가 저 녀석을 파괴맙으로 잡자 어우 얘는 따라와 하이에나랑은 급이 달라 판정이 안좋을 뿐 잘 가시고 아 진짜 너무 안오른다 파괴맙으로 선생님 소환술 잘 왔습니다 준비 완료 갑시다 그러면 떠들고 빨리 들어가세요 야 목걸이 지금 없는데 잘됐죠? 갑시다 3% 감소면 크지 하얀놈 빨리 나와주시구요 빨리 겨우 나오시구요 어디가 안나왔지? 여기가 안나왔나? 여기가 안전장소였나? 열심히 일하시구요 너도 뒤돌아서 일해 암마 어?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싸 24다 와 이렇게 쐈는데 이거 23 절반 오른거야? 마나가 다 들어오고 쐈는데? 하 미친거 같애 진짜 아 잠모드 데려와야될거 같은데 아 그냥 정량 소환할까 이번엔? 잠모드가 무게 안들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려 빨리 불러와 할아버지 뒤불어 걸어오는것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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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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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게 싱겁구만 사자 진짜 싱겁구만 진짜 싱겁구만 뱀고 년 2 지 조 아! 바닥에 있던 거 까먹었다 그렇지 제발 25 좀 찍어줘봐 하염화살 좀 쓰게 어 잡못도 6이야 야 잠깐만 진짜냐? 이렇게 쐈는데 안 올라간다고? 이거 진짜 심각한데 심각하기는? 비석까지 이건데 으으... 요깄지? 딱 돼 촛 짜아 씩 안되지 가자 만화 찰 때쯤에 딱 열었다 아 그분이 계시는 곳이잖아 알아서 가능하지 믿는다 믿습니다 Y2님은 장난 없다고 쟤는 나를 몸으로 세우지 말아줘 역시 Y2님이야 불 붙은 피해를 좀 입혀야겠어 잠깐만요 Y2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야 오랜만에 하니까 참 재밌구만 이런 맛에 하는거지 스카이림도 글램머릴 오늘 할 수 있을까? 나 졸린데? 하고싶지 않은데 글램머릴 아 안돼 밟지마 제발 밟지 말아줘 그럴 줄 알았다 이씨 10번 좋아 10번 좋아 그렇지 그 힘을 흡수해보겠네 건망진 녀석 흡수하고 있는거니? 그렇지 흡수했어? 벌써 누웠어? 잠깐만요 야 공하라며 왜 저항해 니 지팡이 니 지팡이 니 지팡이 니 지팡이 그렇지 막타치 잘 친다 해 아주 그냥 독한 놈 아 건드리면 안되죠 명장도 건드리면 안되구요 가자 빨리 냉기 형태를 먹어야겠어 드래곤도 잡아야되고 미루물리어 잡아야지 와 웬일을 이렇게 잘 주냐 잘 주네 냉기까지 나왔네 쌍팡이 되는데 불과 냉기에요 환상적인 콜라보로 불과 냉기에요 환상적인 콜라보로 아 웃기지말고 아니 서프라이즈가 가하잖아 미친거 아니냐? 미친거 아니냐? 상팡이 상팡이 힘을 보여주겠다 헉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켈 받으라고 그만 때려 어 야 한번 지금 지금 오링나는 게 어딨어요 진짜 못쓰쳐먹었네 와 최하급만해도 절반이 올라가? 하급만해도 훌이 되고 도웅대폭력부에 나름 강하지 아이고 아이고 강력하시구만 자 잡았남? 어차피 돌아가는 길 내가 가져간다 누구야 나 누가 노렸어 아 무슨 게임이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날 노려 모이라? 개스키 시끄러이씨 시끄러이씨 아 너의 하루 패턴이 궁금한게 아니야 장사를 하라고 장사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실화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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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이러면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잠깐만 잠깐만 더 요즘 잘 나오는데 오늘따라 잠깐만 나 500원만 더 모아야겠다 야 잠깐 딱 기다려 잘했스 심지어 중갑이야 어깻봉 있는 거면 좋겠다 어깻봉 있니?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에이 됐어 없어도 멋있어 그렇지 오크나 어깻발이 좀 덜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괜찮아 내 소비량 좀 볼까? 화염아살 11 불꽃 4 야 이 정도면은 거인도 죽일 수 있어 아 맞아 빨리 이제 메인 해야죠 어휴 다 떠들었냐? 아 강철 바빠 야 가져라 가자 이빨 야 야 했 hiss 얘 이런